안녕하세요 야밤에 한강으로 불러내시고 말이야 요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인정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한강 수상 법당 아티에요 여기 법당이라고 이건 아니고 저희가 여기 한강에 왔습니다 야경이 너무 예뻐요 이제 완전 봄이어서 딱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게임한다고 안나올 것 같아서 소음권 있으니까 그거 써버렸죠 저희 OTT에서 1위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을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짜 끝까지 많은 사랑 바라고요 그리고 완결이 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형도 한 말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한마디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사실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예 예 예